자 파트2 검색광고 실무 활용의 두번째 검색광고 기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광고 기획 프로세스는요. 먼저 환경을 분석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매체를 전략하고 일정을 계획하고 예산을 책정하는 이 프로세스로 되는데요. 첫번째 환경 분석은 경제 현황이라던가 시장 트렌드라던가 경쟁사 상황이라던가 타겟 유저들을 분석하는 것을 말하죠. 목표 설정은 검색광고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매체 전략은 매체별로 검색광고 상품이나 노출 지면 키워드 광고 소재 같은 것들을 정리하는 것을 말하죠. 일정 계획은 검색광고 노출 시간과 전체적인 일정, 캠페인 얼마나 지속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거죠. 예산 책정은 연간 월별 또 얼마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성과를 낼 것인지 이런 것을 살펴보는 것을 말합니다. 검색광고 사전 준비로는요. 검색광고는 일단 고객들이 검색할 것으로 예상되는 키워드들을 발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키워드들을 등록하고 또 사이트 유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들을 계획을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예산 규모에 대해서도 단계적인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물론 사전에 충분히 세워야 돼요. 광고를 막 하면서 성과에 따라서 더 써야 되나 덜 써야 되나 그렇게는 사실은 예산이 불규칙하고 일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전에 먼저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죠. 또 시장 트렌드와 유행 같은 것들이 변하기 때문에 키워드를 수시로 발굴해서 적재적소에 적당한 키워드들을 투입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사용자의 패턴을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사용자들은 어떤 제품을 소비하거나 구매할 때 기능적인 욕구와 감각적인 욕구 또 상징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기능적인 욕구는 제품을 통해서 편익이나 유용성을 충족시키는 욕구죠. 예를 들어 지우개다 하면 예쁜 지우개도 있겠고 기념품 같은 지우개도 있겠지만 기능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특히 학생들이라고 하면 잘 지워져야 되겠죠. 이런 게 대표적인 기능적인 욕구고요. 감각적 욕구다라고 하면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의 즐거운 느낌이나 경험, 감성, 이런 정서적인 만족감 같은 것들을 욕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이빨을 닦는다 하면 치아가 잘 닦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입안이 상쾌해지는 그런 느낌도 감각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 다음에 상징적인 욕구가 있는데 제품 구매를 통해서 자아의 정체성 같은 걸 확립하거나 우월감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겠죠. 명품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세분화된 주요 고객의 정의를 통해서 관심사나 특성들을 파악하고 우리 제품은 또 어떤 제품 구매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국가 통계 포탈 같은 데 보면 성별, 연령별, 인구수나 각종 통계 지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을 때 조회수가 나왔다고 하면 이게 이제 연령층 대비해서 몇 퍼센트의 사람들이 네이버에서 이런 키워드를 칠까라는 걸 예측해 볼 수 있는 모수가 되겠죠. 이런 인구수와 통계 지표는 광고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여러 기관에서 발표하는 트렌드 분석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전략을 수립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네이버에서도 워낙에 빅데이터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키워드 도구나 데이터랩 또는 카카오 트렌드, 구글 트렌드에서도 각자 사이트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빅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참고로 카카오 인사이트는 모바일 중심이어서 되게 활용하기가 편하고요. 이동하면서도 활용하기 편하고 구글 트렌드는 10년 이상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또 전세계 데이터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죠. 네이버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이기 때문에 가장 기준이 되는 그런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경쟁사 파악의 의미는 경쟁사의 전략을 들여다보면 앞으로 나타날 기회와 위협들을 예측할 수가 있겠죠. 또 경쟁사 분석을 통해서 경쟁사를 이해하면 또 자사가 가지고 있는 상대적인 강점과 약점을 파악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경쟁사 분석은 전략적인 불확실성을 파악해서 자사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경쟁사 분석을 할 때는 기존의 카테고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쟁사뿐만이 아니라 비록 다른 카테고리지만 고객 입장에서 동일한 편익을 줄 수 있는 대체 가능한 브랜드는 포함을 하는 게 좋습니다. 가령 카카오톡에서 보면 음성 전화를 무료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SK텔레콤같이 통신사와도 경쟁관계가 될 수 있겠죠. 또 반대로 팀앱을 보유하고 있는 SK텔레콤은 카카오톡에서 최근에 무슨 택시를 부르는 서비스를 런칭을 했죠. 그러면 카카오톡 입장에서는 경쟁사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고객에게 동일한 편익을 준다고 하면 큰 범위에서 경쟁사로 파악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는 광고하려는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위아래로 같이 노출되는 그런 사이트들도 또는 회사들도 경쟁사의 범주에 넣을 수 있겠죠. 그러면 경쟁사 분석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브랜드 인지도가 사실 검색량이 많으면 높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죠. 특정 브랜드를 입력을 했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후기가 많다. 그러면 또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경쟁사에서 진행하는 광고 상품이나 또 주요 키워드 광고 소재 등을 모니터링을 해서 그들이 하고 있는 이런 이벤트나 상세페이지 같은 걸 살펴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쟁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는 물론이고요. 마케팅 이벤트 같은 것들을 우리가 소재를 만들 때 참고하는 것도 매우 매우 중요하겠죠. 그러면 광고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우리 용어에서 KPI를 살펴봤는데 KPI는 핵심 성과 지표라고 했어요.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의 약자죠. 이 KPI를 먼저 정해놓고 광고를 플랜을 짜는 게 좋은데 KPI는 업체 상황이나 기업의 처한 미션에 따라 더 차이가 있겠지만 회원 가입수라든가 웹사이트 유입수라든가 예약 건수라든가 특히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되게 중요하죠. 상담 건수, 쇼핑몰이라고 하면 구매량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걸 특정하게 목표로 삼고요. 거기에 따라서 시장을 세분화하고 표적 시장을 나누고 또 제품 포지셔닝을 해서 전반적인 미디어 믹스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광고 목표를 설정할 때 많이 고려를 하는 것이 바로 스마트 목표 설정법입니다. 스마트는 첫 번째 S는 구체적이라는 뜻이고요.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M은 측정 가능한 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A는 달성 가능한 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R은 사업 연관이 있는 사업과 관련된 목표를 세워야 된다는 뜻이고 다섯 번째 T는 기한이 있는 달성한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말합니다. 자,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목표가 명확, 구체적이고 명확하다라는 뜻은 어떤 걸까요? 명확한 목표는 이런 거죠. 우리 잘하자 이런 게 아니라 1위 업체를 따라잡자라고 목표를 하면 명확한 거예요. 근데 명확하지만 구체적이지는 않죠. 구체적이려면 클릭당 비용을 얼마까지 쓰자, 전환율은 어떻게 만들자, 로아스는 어떻게 하자, 전환 단가를 어떻게 만들자라고 해서 특정한 기준을 세우는 거죠. 이게 구체적인 목표의 예입니다. 그 다음에 측정 가능한 목표는 뭐냐? 목표를 수치화해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 클릭당 비용을 100원으로 설정하자, 전환당 비용을 800원으로 설정하자. 이런 것들이 측정 가능한 목표죠. 그러면 달성했다, 못했다를 평가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예산을 설정하는데요. 예산 설정은 사실 일반적으로 광고비를 지출하는 시점하고요. 매출이 발생되는 시점하고 사실 일치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충분히 사전에 지출 가능한 범위를 검토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돼요. 광고를 막 했는데 경쟁이 과다했어요. 비용을 더 추가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그때 따라 결정하는 한도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걸 무한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다 설계를 해야 한다는 거죠. 광고 예산을 책정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쓰는 방법들이 광고판매반응법, 광고판매반응함수법, 매출액비율법, 목표 및 과업기준법, 경쟁사 비교법, 가용예산활용법 등이 가장 널리 사용되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매출액비율법은요.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광고 예산으로 책정해서 기업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매출액의 몇 퍼센트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먹구구식이죠. 그래서 오류가 많이 발생해요. 매출이 많이 나오면 광고를 더 많이 써요. 무슨 기준으로 광고를 한 거죠? 매출이 많이 올라서요. 그러면 광고를 많이 해야 매출이 오르는 것인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죠. 전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처음 광고를 집행한다 하면 쓸 수가 없겠죠. 근데 사실 매출액비율법은 많은 회사들이 평균적으로 염력이 되면 내년도 매출액을 예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비율을 반영하는 경우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경쟁사 비교법은요. 누가 더 많이 노출하느냐에 따라 광고 점유율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아까 우리가 1위를 하자 이런 목표를 세웠다고 할까요? 그러면 1위인 업체가 광고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얼마만큼의 예산을 쓰겠다라는 결정하는 거죠. 경합이 예상되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가격을 조사하고 순위를 조절을 하면 예상 금액을 편성할 수가 있겠죠. 경쟁사 비교법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광고회사에서 특히 광고 예산을 제안을 할 때 목표가 있을 거예요. 우리 3위 정도 하자 아니면 업계에 2위로 올라가자 지금 2위인데 1위를 하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1위하고 3위의 광고량을 비교를 해서 예산을 책정하죠. 가용예산 활용법은 다른 곳에 다 쓰고 남은 돈을 광고에 쓰는 거예요. 자금 사정이 되게 제한적이었고 설비 투자가 많은 회사들이 주로 쓰겠죠. 그래서 장기적인 마케팅 계획 수립에는 부적절해요. 어떤 기업이든 남는 돈으로 광고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차라리 그걸 가지고 직원 복지에 쓰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뭔가 공격적으로 하겠다 하는 회사도 적절하지 않아요. 광고를 위한 마케팅 비용을 따로 책정을 해놓고 나머지를 짜야 되는데 이건 광고를 비용으로 생각하는 가장 일반적인 상황인데 광고는 비용이 아니라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많이 해서 점유율을 높이고 그걸 통해서 매출을 끌어올리는 것이 바람직한데 가용예산 활용법은 그렇지 못한 방법이죠. 자 그 다음에 목표 과업법인데요. 목표 및 과업기준법이라고도 하고 목표 과업 예산법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광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광고비를 추정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매우 매우 논리적이죠. 예를 들어 하루 평균 웹사이트 클릭수를 목표를 딱 설정을 했다 하면 키워드의 평균 클릭을 곱해서 대략적인 광고비를 추산할 수가 있죠. 또 광고를 집행했던 이력이 있다라고 하면 과거의 광고비, 클릭비용, 클릭수, 전환성과 같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예산을 추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목표를 딱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역으로 비용을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하고 매출액 비율법이랑 비교를 해서 적정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광고 판매반은 함수법인데요. 이거는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광고 지출 및 이를 통해서 판매반응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런 함수가 있다라고 하면 한계 이익이 뭐예요? 하나 팔았을 때 얼마의 비용을 넣고 얼마의 이익을 얻느냐 이런 거잖아요. 이걸 계량화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도 매출이 안 나올 때가 있는데 어느 순간에는 비용을 들이는 것보다 매출이 더 많이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광고가 누적적으로 그 효과가 쌓이니까요. 그 시점을 딱 찾아서 그만큼의 돈만 광고에 쓰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걸 구하는 게 불가능에 가까워요. 현실적으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광고 매체에서 쓰리 히트 히트 히어리라든가 여러 가지 광고 이론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노출은 효과가 없지만 10번 이상 노출하는 건 너무 많다. 왜냐하면 10번 정도 노출했는데도 우리 제품에 반응을 안 했다. 우리 광고에 반응을 안 했다. 하면 그 사람은 아예 우리 제품에 타깃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게 한 번 또는 세 번 세 번에서 열 번 사이에 범주를 두고 광고 플랜을 짠다. 이 정도는 가능하겠는데 정확하게 얼마를 딱 입력 넣었을 때 반응이 딱 온다. 이런 걸 계산하는 건 사실은 불가능에 가깝죠. 자 그 다음에 미디어 믹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디어 믹스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은 미디어와 비히클이에요. 비히클 광고 매체는 우리가 미디어라고 하죠. 매체들 어떤 게 매체예요? 유튜브 네이버 구글 이런 것들이 매체죠. 비히클은 뭐예요? 광고 지면이에요. 쇼핑 검색 그 다음에 사이트 검색 플레이스 검색 이런 그 지면이죠. 뉴스 지면 뭐 이런 것들에 나가는 거 이런 걸 비히클이라고 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거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미디어 플랜을 짤 때 썼던 개념이에요. MBC 뉴스를 예를 들면 MBC는 미디어예요. MBC 9시에 뉴스 SBS 8시 뉴스 이런 건 비히클이죠. 그 거기에다 광고를 하는 거예요. 차이를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미디어는 큰 범주에 있는 어떻게 보면 기업이 운영하는 회사 미디어 사업 웹사이트 뭐 신문 방송 이런 거를 말한다고 하면 비히클은 그 미디어에서 운영하는 특정 광고 지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여기 제가 써놨는데 비히클은 해당 미디어에서 광고 상품을 판매하는 공간을 말하고요. 브랜드 검색 파워링크 쇼핑 검색 광고 이런 것들이 비히클입니다. 자 그리고 아홉시 뉴스 조선일보 1일면 이런 것도 역시 비히클입니다. 자 그 다음 미디어 믹스를 한번 살펴볼게요. 미디어 믹스는 다양한 미디어와 비히클을 조합하는 그래서 최고의 성과를 내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미디어를 정해도 그걸로 다가 아니라 그 안에도 다양한 비히클이 있을 거예요. 그런 비히클을 얼마의 예산으로 어떤 타겟한테 어떻게 노출할 것인가를 플랜을 짜는 게 미디어 믹스죠. 특정한 타겟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여러 미디어를 활용을 하면 예를 들어 MG세대다 또는 20대다 20대 여성이다 라고 하면 아무리 네이버가 점유율이 높다 라고 해도 100%는 아닐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가는 몇몇 모수들을 구글이나 다음이나 이런 곳에서 노출시킬 수 있겠죠. 이런 게 이제 미디어 믹스고 이렇게 여러 미디어와 비클의 광고를 하면 더 많은 잠재 고객들에게 도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동일한 비용으로 더 많은 광고 효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로 미디어 믹스고 미디어 플랜이라고 하죠. 미디어나 광고 상품 특성을 잘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효과적인 미디어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한정된 예산으로 광고 목표가 클릭수 증대이거나 그러면 CPC를 고려해서 저렴하고 클릭수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키워드와 매체를 발굴하는 게 필요하겠죠. 광고 비용이 더 크더라도 타겟이나 지명광고에 적합한 매체라면 전략적으로 믹스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렇게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것도 전략이죠. 또 동일한 예산으로 매출을 끌어올리고 싶다. 동일한 예산이에요. 로아스가 높은 매체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로아스는 뒤에서 아주 심도있게 다룰텐데요. 로아스가 높은 매체라는 게 뭘까요? 로아스는 기본적으로 100%를 기준으로 합니다. 로아스 100%다 하면 100원을 썼을 때 100원을 버는 거예요. 그러면 로아스가 80이다 80%다 하면 뭐라고 할까요? 100원을 넣는데 80원만 번 거예요. 로아스가 120%다 라고 하면 뭘까요? 100원을 썼는데 120원을 번 거예요. 로아스가 높은 매체다 라고 하면 로아스가 100% 이상인 매체를 말하는 겁니다. 검색광고는 클릭수에 따라 비용이 결정되죠. 그래서 클릭률의 모수라고 할 수 있는 예산 검색량을 참고를 하면 미디어믹스를 할 때 예산 편성에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검색광고 시스템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먼저 네이버의 검색광고 시스템을 계략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네이버는 사이트 검색광고 쇼핑 검색광고 컨텐츠 검색광고 브랜드 검색광고 플레이스 광고 지역 소상인공인 광고 같은 것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요. 또 과거에는 광고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구 이렇게 해서 떴던 게 있어요. 클릭 초이스 플러스나 클릭 초이스 상품 광고들을 했던 관리 시스템인데 이제 2022년 11월 30일로 종료됨에 따라서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이버 검색광고 시스템의 구조를 잠깐만 살펴보면 광고주로 가입을 해야 되고요. 사업자는 최대 5개의 계정 생성이 가능하고요. 개인은 총 2개입니다. 그래서 계정 생성이 가능하고요. 구조를 보면 거의 모든 광고 시스템이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광고 계정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대행사를 쓰더라도 여러분이 만드신 계정을 대행사한테 넘겨주셔야 됩니다. 주인공은 광고주예요.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가 캠페인이라고 합니다. 신학기 캠페인 봄철 캠페인 가을 캠페인 재고 캠페인 이렇게 캠페인들이 있죠. 그걸 목적에 따라서 나누고요. 그 다음에 그 목적에 따라서 그룹을 다시 나눌 수가 있어요. 바지 치마 모자 이렇게 품목별로 그룹을 나눌 수가 있고 거기에서 어떤 고객들한테 무엇을 보여주고 어디로 데려가는가를 키워드와 문안을 적절하게 연결해서 하나의 하나의 키워드에 하나의 문안만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키워드와 소재를 오른쪽에 있는 걸 소재라고 하는데 소재를 적절하게 믹스를 해서 등록을 해놓으면 예전에 등록했던 것들을 다시 불러와서 특정 키워드에 연결을 해서 이 그룹에도 넣을 수 있고 저 그룹에도 넣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성과를 끌어올리고 어느 게 더 잘 팔리는지 이렇게 그룹별로 캠페인별로 고려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대부분의 광고 시스템은 광고 계정을 기반으로 캠페인 그룹 키워드 또 소재 문안과 URL 소재라고 하는데 소재로 연결되어 있고요. 여러 개씩 만들 수 있고 잠깐 봄철에 만들어놨어요. 지금은 여름이에요. 그러면 캠페인을 닫아 놓을 수 있겠죠. 밑에서부터 다 닫아 놓으면 되게 번거롭죠. 그래서 캠페인 단위에서 닫아 놓을 수도 있고 계절을 타긴 하는데 시즌만 파는 게 있고 1년 365일 파는 게 있죠. 양말이에요. 예를 들어 그러면 양말은 놔두고 그러면 이 캠페인 열어놓은 상태에서 그룹 1은 닫고 그룹 2는 열어놓고 이런 식으로 전체를 쉽게 쉽게 관리할 수 있는 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캠페인이 있어요. 캠페인은 특정 이벤트나 계절 행사나 노출 기간이나 하루 예산 등 목적에 따라서 광고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광고 전략의 단위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광고 계정을 생성하신 다음에 광고 만들기를 통해서 먼저 캠페인부터 만들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캠페인 등록한 다음에는 유형 변경이 불가능해요. 삭제하고 다시 만드시거나 굳이 삭제하지 않아도 다른 캠페인에서 그냥 운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광고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비지채널이라는 것을 반드시 등록을 해야 돼요. 비지채널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광고 전략 단위를 한번 살펴볼게요. 파워링크 쇼핑 검색 파워 컨텐츠 브랜드 검색 플레이스 광고가 있는데요. 파워링크는 통합 검색 탭에 보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제일 처음에 나오는 그 링크를 말하죠. 총 15개 광고가 노출되고 상위에 10개는 파워링크라고 하고요. 하위에 5개는 하단에 비즈사이트라는 이름으로 노출이 됩니다. 같은 거를 15개를 10개와 5개로 쪼겠다고 보시면 돼요. 쇼핑 검색은 쇼핑 영역 또 네이버 쇼핑 검색 결과에 나오는 쇼핑몰 광고입니다. 네이버 쇼핑에 등록된 쇼핑몰이나 스마트 스토어의 상품을 조회해서 광고가 노출됩니다. 여기서 유의할게 스마트 스토어에 등록된 여기서 유의할게 스마트 스토어에 등록된 상품만 광고가 가능한 게 아니라 네이버 쇼핑에는 개인 쇼핑몰도 등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광고가 가능합니다. 파워 컨텐츠는 뷰 영역 모바일 컨텐츠 치면 줌 통합 검색 같은 데 노출이 되는 것이고요. 블로그에 등록한 컨텐츠가 검색 결과에 링크가 되는 거죠. 브랜드 검색은 브랜드 관련된 키워드 무슨 나이키나 삼성이라든가 이런 거죠. 통합 결과 상단에 노출되는 거고요. 통합 검색 결과에 브랜드 키워드에 대한 한계 광고가 단독으로 노출이 됩니다. 플레이스 광고는 통합 검색 플레이스 지도 플레이스 서비스 지도 앱 등에 노출이 되는 거고요. 플레이스 스마트 플레이스에 등록된 업체의 정보가 노출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룹이 있어요. 광고의 운영 단위인데요. 광고와 사이트를 연결하고 키워드 소재를 등록해서 광고를 운영하는 실제적인 광고 운영의 단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웹사이트 매체 지역 노출 노출 요일 시간대 하루 예산 입찰가 입찰 가중치 소재 노출 방식 등 광고 전략을 설정하는 단위가 되고요. 광고 소재와 입찰 전략이 유사한 키워드를 묶어서 그룹으로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다음에 키워드인데요. 정보 탐색을 위해서 사용하는 검색어고요. 광고가 노출되는 기본 단위죠. 특정 키워드를 광고에 등록하면 해당 키워드로 검색한 이용자에게 광고가 노출되죠. 광고를 노출하는 최소 단위가 됩니다. 그룹별로 광고를 노출시킬 키워드를 선택해서 추가할 수 있고 키워드 확장 기능을 통해서 유사 키워드의 광고 노출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소재인데요. 소재는 사용자가 검색한 다음에 만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죠. 검색 결과에 나오는 URL이나 이미지 같은 것들이에요. 일반적으로 사이트 제목이나 설명 문구라고 있어요. TND 광고 문안 광고 클리시 연결되는 연결 URL 같은 걸로 구성이 되어 있죠. 또 확장 소재는 전화번호나 홍보문구나 위치정보 예약 톡톡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검색 광고의 주요 메뉴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광고 시스템에 로그인을 하면 이렇게 들어가죠. 여기서 광고 만들기를 클릭을 하면 새 캠페인이나 광고 만들기를 클릭을 하면 광고 생성이 가능합니다. 또 다차원 보고서 대용량 다운로드 보고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과를 확인해 볼 수 있고 또 즐겨찾기 키워드 도구 대량관리 기능 등을 통해서 광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광고 관리에는 이런 메뉴들이 있어요. 즐겨찾기 모든 캠페인 파워링크 쇼핑 검색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정보관리에는 비즈 채널 관리 상품 그룹 비즈 채널은 뒤에 살펴본다고 했어요. 보고서 여기 여러가지 보고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구는 광고관리 팁이나 노출 대량관리 키워드 도구 이런 것들이 있어요. 키워드 도구는 우리가 아주 많이 볼 거고 비즈 머니는 먼저 사전에 돈을 광고비를 채워놓고 거기서 소진하는 방식이죠.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카카오을 한번 가볼게요. 카카오는 광고 시스템이 조금 복잡한데 모먼트라는 게 있어요. 모먼트는 디스플레이 광고하고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하는 겁니다. 카카오는 키워드 광고와 디스플레이 광고를 카카오 광고에서 함께 운영을 합니다. 모먼트는 카카오에서 운영하는 카카오톡 내에 디스플레이 광고와 카카오톡 채널을 주로 활용을 합니다. 이 모먼트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 요즘 에머티라는 게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모먼트 오브 트루스라고 해서 트루사가 황소를 딱 잡으려는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하거든요. 광고를 보고 구매를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걸 모먼트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 광고가 실제 구매와 연결되는 그 순간이라고 해서 디스플레이 광고를 모먼트라고 명칭을 지었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 광고는 우리가 살펴볼 다음이나 네이트 같은 주요 포탈의 키워드 광고를 할 수 있는 광고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브랜드 검색 광고가 따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브랜드 관련된 검색을 했을 때 노출이 되는 겁니다. 비용은 키워드 조회수나 형태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요. 카카오 광고의 특징은 광고 대상은 비즈 채널이에요. 여기도 비즈 채널이 있네요. 비즈 채널을 단위로 해서 선택해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비즈 채널이라는 건 웹사이트 URL이나 카카오니까 카카오톡 채널이라든가 이렇게 링크를 해서 최종 단계로 들어갈 것을 비즈 채널이라고 하는데 그게 있어야만 광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조는 역시 캠페인 광고 그룹 키워드 소재로 구분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카카오가 다른 곳이랑 조금 달라서 간혹 가다가 이런 걸로 출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은 캠페인과 광고 그룹 그리고 키워드 소재를 함께 묶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이버나 구글은 그래요. 근데 카카오에서는 키워드와 소재를 좀 나눠서 소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식 문제에서 다른 게 다 맞았는데 여기서 카카오 광고는 캠페인과 광고 그룹과 키워드 앤 소재도 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틀릴 수도 있어요. 이것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캠페인 광고 그룹 키워드 소재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웹사이트들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소재라는 게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는 거 좀 유념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캠페인은 광고의 전략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크게 네이와 다르지 않고 검색광고는 키워드 광고와 브랜드 광고를 두 가지 캠페인을 따로 운영해서 링크가 따로 넘어가서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로그인은 되어 있으나 관리하는 사이트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캠페인에 맞는 비지 채널이 있어야 캠페인을 등록할 수 있고 여기서 비지 채널이 먼저 등록되어 있으면 그걸 선택해서 다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아주 편하게 되어 있고요. 고급 설정에는 전환 추적을 위한 URL 설정 1 예산 설정 픽셀 SDK 연동 등 다차원 보고서를 통한 상세한 광고 성과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 픽셀 카카오 픽셀 SDK는 최적의 잠재 고객을 파악하고 광고에서 발생된 회원 가입과 구매 등 전환을 확인할 수 있는 스크립트 도구를 말하고 홈페이지에 붙여넣으면 전환 경로와 광고 성과들을 정교하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되게 말이 복잡하죠. 여러분 그 교재에 있는 이 문구들을 다 파악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문구를 틀리게 해서 출제가 됩니다. 우리가 다음 파트에서는 이걸 제가 광고 계정을 다 캡쳐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각각의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이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건데 이해하신 다음에는 이걸 다 이게 무슨 뜻인지를 글씨로 아셔야 객관식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이 베이스를 익혀두시고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할 테니까 필요한 부분 있으면 체크해 주시고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걸 좀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쉽게 쉽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고 그룹이 있어요. 캠페인에 소속된 전략단이죠. 광고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들입니다. 입찰 가중치 뭐 이런 것들 요의 시간들을 고급 설정에서 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광고가 노출되는 영역들이 있는데요. 다음 네이트 코리아닷컴 고음티비 이런 제휴된 사이트들과 할 수 있고요. 검색 결과는 PC에 10개 모바일에 6개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PC의 경우에는 조회수가 높은 키워드에는 최대 5개가 더 노출돼서 15개가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네이버와의 차이점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네이버는 아까 몇 개였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이버는 아까 우리가 파워링크에서 10개 그 다음에 그게 10개를 넘어가면 비즈 사이트라고 해서 밑으로 내려가서 5개라고 했죠. 여기는 상단에 10개라고 나와 있고 모바일에서는 6개고 조회수가 높으면 5개가 추가로 노출되는 걸 체크하셔야 됩니다. 모바일의 경우에 카카오톡 대화방 내에서 샵하고 검색을 하면 키워드 탭에도 광고가 노출되는데 이건 다음이랑 아주 똑같은 결과를 보여주죠. 컨텐츠 영역은 특정한 컨텐츠를 읽고 있는데 내용들이 같은 키워드 우리가 광고할 키워드와 같으면 이게 검색을 하지 않아도 컨텐츠를 보는 사이사이에 광고가 노출되는 걸 말합니다. PC는 약간 키워드 광고이지만 그래서 키워드 광고에 세팅을 해놨지만 배너처럼 노출이 돼요. 우리 이거 뒤에 살펴볼 거고요. 텍스트랑 확장 소재 썸네일 이미지 같은 게 노출이 돼요. 키워드 광고인데 키워드를 직접 입력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검색 결과가 아니잖아요. 그 사이에 배너처럼 이미지와 텍스트가 노출된다는 뜻이에요. 또 모바일도 텍스트와 확장 소재 썸네일을 결합한 배너 형태로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노출량을 되게 확보합니다. 어차피 클릭하면 과금이 되는 거기 때문에 광고주 입장에서 손해볼 게 없죠. 브랜드 간 감색 광고의 노출 영역은 유사하고요. 그 다음에 컨텐션 영역도 동일합니다. 키워드는 검색량에 따라서 조회수가 조회수의 가격이 매겨지는 거죠. 키워드 광고는 광고 그룹 입찰가 또 키워드별 입찰가 지정이 가능하고요. 브랜드 검색은 디바이스 템플릿 유형 기간에 따라서 단가가 되게 천차만별이에요. 소재는 사용자가 보이는 광고 제작물을 말하죠. 기본 소재가 있고 확장 소재가 있습니다. 구글은 구글에즈는 유튜브부터 앱 광고 디스플레이 광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죠. 또 판매 리드 웹사이트 트래픽 이런 것 등 목표를 먼저 설정을 하면 그 밑으로는 캠페인 광고 그룹 광고 그룹 네이버의 광고 시스템과 동일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구글 광고 시스템의 특징을 살짝 보면 로그인을 하면 구글에즈 계정에서 가장 먼저 개요가 나타납니다. 이게 개요고요. 여기서 이제 실적과 개정 전체 캠페인들을 이렇게 변동폭을 쭉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측에 보고서 탭을 누르면 상세한 보고서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구글 캠페인은 우리가 이걸 되게 여러 번 볼 텐데 먼저 목표 유형을 선택한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판매 리드 웹사이트 트래픽 기타 등등 해서 목표를 여러가지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판매는 우리가 클릭을 해서 구매까지 이루어지도록 광고를 노출시키는 거죠. 그러면 단순히 클릭하는 과금뿐만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머신러닝 방식으로 구글이 가지고 있는 모든 웹사이트와 광고 상품을 총동원해서 돕습니다. 리드는 구매나 전환 직전에 연락처를 받는 행동 을 말하는데 일단 읽어보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방문 예약 설문 참여 이벤트 신청 등을 통해서 연락처 정보를 기입해서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심을 남기도록 유도하는 마케팅 전략을 말하는데 리드가 굉장히 생소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리드는 로버트 밀러 로버트 밀러 이 리드는 로버트 밀러라는 사람이 1920년대 미국에서 세일즈맨으로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전략적 판매라는 책에서 소개한 내용인데 리드는 영업사원들이요. 명함을 탁 꽂아서 그 사람이 나한테 다시 연락을 하게 만드는 거에요. 대표적인 리드가 뭐냐면 신학기 때 우리 학교 앞에서 뭘 나눠줄 때 보면 물티슈나 이런 걸 전단지에 같이 나눠주면 물티슈 못 버리잖아요. 집에 가져가요. 물티슈랑 전단이랑 같이 껌을 넣기도 하고요. 그런 봉지에 담아가지고 버리지 못하게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그 명함이나 전단이 그 사람한테 들어가잖아요. 그걸 리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아직 확실하게 우리 제품을 사지는 않았지만 살 가망이 높다는 시그널을 상대로부터 받아내는 걸 리드라고 합니다. 웹사이트 트래픽은 웹사이트로 들어오는 걸 말하죠. 광고 그룹은 캠페인 내에 광고 그룹에 유사 광고를 묶어가지고 연관성 있는 광고 캠페인 내에 그룹을 캠페인 내에 그룹을 만들어서 유사한 그룹끼리 예를 들면 화장품 화장품 바지면 바지 치마면 치마 모자면 모자 이렇게 해서 키워드를 한꺼번에 관리하는 거죠. 광고는 광고와 광고 소재를 다 말하고요. 키워드는 광고를 노출시키고자 하는 단어를 말하죠. 이런 걸 모두 다 묶어서 구글에서 광고라고 얘기합니다. 광고 품질을 그래프로 제공하고요. 반응이 좋으면 여기서 계속 광고를 하다보면 성과가 잘 안 나오면 구글 광고 시스템에서 안내를 합니다. 평균적인 광고보다 성과가 좀 떨어집니다. 소재를 바꿔보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소재를 바꿔보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하면 바꾸라고 나쁨이 되겠죠. 나쁘면 바꾸면 성과가 좋다고 좋음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가이드를 주는 대로 광고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검색광고 기획에 대해서 살펴봤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신규 검색광고 세팅할 때 키워드를 선정하는 노하우로 틀린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로그 분석 도구의 유입 키워드를 조사해서 대표 키워드를 구매한다. 자 질문을 다시 볼게요. 신규 검색광고를 세팅하네요. 로그 분석 도구를 통해서 유입 키워드를 조사해서 대표 키워드를 구매한다. 맞나요? 자 두 번째로 가볼게요. 검색 트렌드를 분석해서 제품별 카테고리별 세부 키워드를 파악해서 선정한다. 이건 맞는 말 같아요. 그죠? 트렌드를 분석해서 살펴보는 거죠. 세 번째 키워드 도구를 통한 해당 키워드와 추천 키워드를 조회해서 선정한다. 키워드 도구들 각 사이트에서 광고관리 시스템에서 키워드 도구가 있어요. 키워드를 딱 치면 조회수가 얼마나 나오고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것도 좋겠죠. 경쟁 업체에서 주력하고 있는 키워드 군을 파악해서 선정한다. 그쵸? 우리가 경쟁에 들어가고자 하는 업체가 하고 있는 광고를 쭉 소칭해서 유사한 것들을 들어가는 것도 좋겠죠. 자 그러면 1번이 틀렸다는 건데 1번이 왜 틀렸죠? 일단 대표 키워드를 구매한다는 건 예를 들어서 내가 신발을 파는데 운동화 이렇게 광고를 하겠다는 거죠. 그건 적절하지 못하죠. 일단 비용이 엄청 비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검색 광고를 세팅할 때는 이런 대표 키워드보다는 이런 트렌드를 파악하고 키워드 도구를 파악하고 경쟁 업체를 분석을 해서 키워드를 좁혀서 저렴한 키워드부터 큰 키워드를 선택을 해서 좀 합리적으로 파악하는 게 좋죠. 대표 키워드를 구매한다는 건 일단 틀린 것 같고 그 다음에 로그 분석 도구의 유익 키워드를 조사한다는 건 본인들의 웹사이트로 들어온 사람들이 어떤 키워드를 치고 들어왔는지를 파악한다는 것인데 이거 역시 아직 신규이기 때문에 우리를 분석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 소비자와 고객을 먼저 분석하고 경쟁사를 분석하는 게 좋죠.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어려운 문제인데 이게 틀렸고요. 정확하게 이 로그 분석을 통한 유익 키워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대표 키워드를 구매한다가 확실히 틀렸습니다. 이거 좀 어려운 문제예요. 이런 건 그 다음에 아래 내용이 설명하는 알맞은 예산 설정 방법은 무엇인가 살펴볼게요. 가장 논리적인 광고 예산 편성 방법이다. 처음 광고를 집행한다면 하루 평균 웹사이트 클릭서의 목표를 설정하고 사용하려는 키워드의 평균 클릭 비용을 곱하면 대략적인 광고비를 추정할 수 있다. 광고를 집행한 이력이 있다면 과거의 광고비 클릭 비용 클릭수 전환 성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목표에 따라 예산을 추정할 수 있다. 광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광고비를 추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이다. 뭐죠? 먼저 광고 판매 반응 함수법은 적절한 광고비와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적절한 함수를 파악하는 거죠. 여기 함수 얘기는 없죠. 이건 아니고 목표 과거법 목표 과거법에 관한 내용이네요. 목표란 말도 몇 번 나왔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광고비를 추정하는 방법이죠. 매출액 비유법은 뭐예요? 매출액이 얼마면 그중에서 몇 퍼센트를 광고비를 쓰겠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가용예산법은 뭐였죠? 예산이 다른 거 다 쓰고 인건비 내고 집세 내고 뭐 이것저것 다 하고 그래도 남으면 그때 광고하겠다. 가용예산법이었죠. 정답이 2번입니다. 세 번째 광고 매체는 미디어와 비이클로 나눠진다. 다음 중 비이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비이클에 해당하지 봐야겠네요. 비이클 브랜드 검색 비이클인가요? 비이클하고 미디어 우리 기억나세요? 자 우리 지금 이건 디지털 광고니까 검색광고니까 미디어에 해당되는 거는 뭐예요? 네이버 카카오 그 다음에 구글 그 다음에 비이클 비이클인데 비이클은 브랜드 검색 프리미엄 이런 게 비이클이죠. 플레이스 광고 비이클이네요. 구글에즈는요? 아 여기 미디어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제 주관식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구글에즈에만 있는 용어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구글 검색 광고의 목표 유형은 무엇인가? 유형이 몇 가지 있었어요. 아까 구매나 전환 직전에 연락처를 받는 행동으로 방문 예약 설문 참여 이벤트 신청 등을 통해 연락처 정보를 기입해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심을 남기도록 유도하는 마케팅 전략 뭐였죠? 리드였어요. 이거 되게 우리나라에서 생소한데 외국 사이트들 아 리드였죠. 이게 지금 글로벌 미디어들이 리드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건 디지털에서 처음 나온 용어가 아니고 전략적 판매를 한 책에서 로버트 밀러가 처음 제시했던 그런 개념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걸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아요. 네. 네. tuning in. City of C Grace